따단 아무리 리벌브와 딜레이를 떡칠해도 내가 원하는 공간감이 안 나오시나요? 그럴 땐 스테레오 이미징이 답입니다 비슷한 중고역대 소리가 너무 많으면 분간도 잘 안되고 음역대가 겁쳐서 귀도 쉽게 피로해지고 더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보컬의 경우 코러스 더블링이나 훅에서의 메인 보컬 같은 경우 스테레오 이미지를 블렌딩 해주는데요 스테레오 감이 살수록 듣기는 편안하지만 그만큼 볼륨에 비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뒤로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따단 저는 더블러4 기본 프리셋의 가운데 보컬을 일단 없애고 S1 이미저 기본 프리셋을 연결해서 일단 잘 퍼뜨려진 소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원소스에 블렌딩 하는데요 샌드게인을 키울수록 양옆으로 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따단 더블러는 내장 또는 외장의 코러스 또 페이저 계열의 이펙트 그리고 S1 이미저는 로직 내장인 앙상블 등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러그인들은 주로 위상 계열 이펙트인데요 소리를 잘못 고르면 소리가 너무 많이 왜곡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적당히 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 안녕